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오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오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친구들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건 부모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잘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